방어를 해버렸네요 빠르게 돌파 레이업 성공합니다 정말 빠르게 돌파에 들어가면서 레이업으로 점수를 기록하는 정말 프로노구에서나 볼 수 있는 플레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특기지만 2점 슛에도 달라졌습니다 울면서 깔끔합니다 네 2점 슛 짱경 연합체인지가 있습니다 울동이 쉿 장점까지 좀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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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장아 팔찌불라 케이크 고소색 잠시 정차역보다 빠졌죠 들어가면서 바스켓카운 에노원을 만들어내고 있는 레이시 7대4 더블스코어까지 만들어내수ek 찬스 잡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으면서 잡아냐면서 2점 백보드 맞고 들어갔는데 메쉬에 눈도 좀 따라줬던 그렇습니다 쉬운 찬스죠 와이드 오픈 올라갑니다 그리고 꽂힙니다 좀 안되신데 아까 2,000원 이후에 2,000원이라 앞거리에서 침내리고 일하십니다 사이드에서 다시 열어주네요 네, 대쉬가 역시 쿵크라운 프로그램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갈판을 마련했습니다 네